홀몸 노인 돌봄사업 참여자 교육이 6월 14일 새마을공동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마을 분여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노인 폭염대비대응 매뉴얼 교육과 노인 자살 및 노인 상담의 이해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관련 취약노인 폭염대비대응 매뉴얼 교육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회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와 관련해 독거노인 폭염도우미 행동요령과 폭염대응 취약노인보호대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어진 노인 자살 및 노인 상담의 이해에 대한 강연에서는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의 현황에 관해 실 예를 들어 설명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기술,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절 한강의 기적을 몸소 이루신 어르신들이 더 이상 취약한 환경에서 고통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